진짜 떨리네 안녕하세요 사실 진영이 형이 벌스를 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벌써 반 토막 듣고 이러면서 딱 꺼버리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5초 첫 번째 건 제목이 뭐야? 노아라는 곡인데요 노아? 네 그냥 듣기에 좋은 건 잘 듣는 건가요? 저거는 정신없어 라는 건데 정신없어? 너 때문에 정신이 없다 아 이거 아니 외국노래가 사실 좋아하실 줄 알고 저거 들고 갔는데 진짜 까다로우시네요 진짜 좋은데? 처음 데모 보냈을 때는 거의 듣지도 않고 그냥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야야 이거 별로다 그냥 버려라 이러고서 와 개그맨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저희도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그러자 진짜? 네 그럼 10초도 안 보고 마지막은 뭐야? 필립 미 Modern 필립 미래입니다 필립 미래예요 필립 미래입니다 필립 미래입니다 멜로디가 반주를 서포트하는 느낌이야 이게 반주가 훨씬 많이 다가오잖아 별로라는 얘기구나 요즘 대부분 너희 또래 음악하는 애들이 한 가지 방법만 써 뭐냐면 반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혹은 만들어진 반주에다가 멜로디랑 가사를 얻는 방식을 하니까 반주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한국 시장이 좋아하는 멜로디랑 가사 기타 하나로 곡을 쓰든지 건반 하나로 곡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악기 없이 흥얼거리든지 먼저 멜로디를 아 네 알겠습니다 있는 반지에다 복 쓰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하면 좀 한계가 있어 시작은 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근데 끝날 때쯤 음악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의 귀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지 항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항상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해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해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해 김용석 씨한테 사실 제자였잖아요 박진영 씨가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음악을 왜 배워야 하느냐의 가장 큰 이유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를 쓸 때는 내 감성으로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머리로 분석해라 듣는 사람들이 어떤지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참 좋은 얘기를 해줬네요 결국은 이제 다 다시 만들어라니까 그렇지요 기운 빠져서 어떡해 어떡해 잘 잘 해야지 잘 어디예요 여기는? 저 개인 작업실 아 따로 만들었어요 따따따따따 다졌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되게 왁이 나올 것 같아 자기 의지대로 지금 만든 나만의 공간인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여 저기만한 데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싼실이에요 저기가 내게 놀은 이 바람 넌 내 옆에 솔라 진영이 여행해 간만에 혼 좀 났다 이제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한다 잘하자 잘하면 되지 일기 쓰는 거예요? 네 저 항상 그런 거 적어놓거든요 약간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진이 엄청 고생했대요 전부 내 일기를 봤는데요 빨간색으로 박진영 박진영 두 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지 네 자막 좀 들어서 엄청 고생했대요 대체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려나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나 진영이 형은 왠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만든 음악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아이디어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움직이면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아 뭐가 주제랑 맞을까 제가 취미가 사진 찍는 거라서 그때 사진 찍었을 때 감정 이런 거 추억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영감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랑 있을지 내가 왜 이렇는지 계속 들떠서 나도 그렇대 필름 카메라 아 멋있네 뭐가 주제랑 맞을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머릿속에 꿀 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요거트가 엎드려 있는 게 최고지 지금 또 의기소침해서 너무 안 나올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술 마셔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또 머리가 멈출 때쯤은 어머니의 요거트를 한 입 비가 오는 날 우선을 써도 좌저버린다 항상 둘이었던 게 혼자가 되고 언제나 밤이다 비가 오는 날 혜인이 비가 오는 날 오 와 야 되게 특이하다 사진으로 지금 문장을 만났다 네 다 어머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사진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그냥 여기 무서운 것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았잖아요. 그런데 얘가 포커스가 맞춰지면 얘가 죽인 거예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가 보여야 될 것도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음악할 때 많은 준비가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